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군요. 나의 거취는 새 비대위를 구성 후 스스로 결정하겠다.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자리를 보정하겠다. 그리고 비대위를 출범한 이후에 내가 결정하겠다. 그러니까 의총에서 몇몇 권성동 책임론에 떠밀려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. 김병민 대변인님,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 밝혔어요.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하겠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상당히 무책임합니다. 저는 돌직구쇼에서 어떤 정치인이든 막론하고 간에 책임 정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?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. 그때 본인이 결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.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의 질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재판부의 판단 결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는 내용들을 수용하고 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집권당이 가져가야 될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상황까지도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까지 준비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겠죠.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으신다면 이 같은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선거 과정부터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 캠프를 처음 출범할 때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고 했던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 굉장히 썩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사적인 인연이나 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초비상위기 상황이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.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습을 보면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니라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방식들의 사고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월요일 아침에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로도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. 아마 오늘 아침에 내세웠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같은 발언들이 얼만큼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한번 경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김병민 전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 무책임하다라는 돌직구 발언을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 무책임하다라는 돌직구 발언을 본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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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언을 본